안녕하세요 뚱냥이예요 카메라 감독은 강화예요 강화예요! 나 강화라고 올렸는데 강화예요! 아이스크림 보석이 봐 카메라 감독은 이거 먹고 있어요 요맘대 요맘대 가는 요맘대예요 요플레맛이에요 네 하나도 안 딱딱한데 보석이 딱딱해요 보석이 딱딱하죠 보석이 봐 여긴 먹방 3개 아니야 하면 안 돼 먹방 3개 얼굴 안 보이네요 왜냐면 이제 카메라가 너무 작아서요 얼굴이 다 안 보여요 다행이네요 보석이 봐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얼굴 공개 안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스크림 먹는 걸 보여줘야지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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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 처럼 안 보이잖아 얼굴 안보여 목 밖에 안보인다 먹는소리 많이 구독 올려주세요 이건 좀 재미없죠 제가 내일 애끼하고 가져올게요 근데 가방이 큰데 없어서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냥 저만큼 큰게 없어요 손에 들고 와 반가워 반가울 때 그거 들고 있으라고? 응 내 반가워야? 내 수유 이젠 해야지 저희가 어제 방식이 내일인 줄 알았는데 내일은 오래였어요 맞아요 고석이가 보여요? 잘 보여요 잘 보여요? 네 통째로 다 보여요 음 맛있어 저희가 구독자 열 명이 됐을 때 액개를 아 다섯 명 달랑 액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소개 아니면 만들기 그러니까 재밌게 할 거예요 많이 구독 눌러줘요 오늘 이거 올릴까? 좋아요 구독 많이 올려주세요 면발 장인 내일 올릴게요 답을 3개 나오면 안돼요 답을 3개 나오면 안돼요 답을 3개 나오면 안돼요 맞아요 보석이다 보석이 봐 안녕 유맘때 안닦았는데 안닦았는데 죄송해요 여기는 너무 먹방적인 거 아니에요? 여기는 먹방 3개 다 먹방이 먹자 벌써 4분이나 찍었어 방아님 지금 몇 시에요? 위에서 못 봐요 몇 시인가요? 맛있네요 3시 14분입니다 3시 14분입니다 3시? 잠시만요 아 그 우리 한 걸씩은 좀 느린가봐요 오늘 몇 개는 많이 오려도 되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시원해요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굿 빠밤 이빨요 네 아니 아이스크림 장소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네 아이스크림 장소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닌데 팔에 두 개씩 달아요 어 그렇군요 그리고 어른밤에 새 뜨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서 다니고 있어 이놈의 새끼 언니는 나 세상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젊은 청년이 어디서 나 아홉 사이즈 안 듣단 말이야 여덟 사이즈 아나 여덟 사이즈 아나 어떻게 찍어가면 똑같이 말았나 뚜껑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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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